10편 119편 6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어르신 적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갖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그것과 함께 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나의 가치관이 성립되어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이제는 그른 것, 잘못되어진 것을 버리고 옳은 것,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배우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죠. 이것이 성장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른 바람직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된 우리들이 바라고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선한 것, 착한 것, 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처음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긴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 그런 어떤 막연한 살아가고 살아가야 될 이유보다도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살아갈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해답은 돈이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찾고 어떠한 직장이 좋을까? 안전한 직장?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그런 것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다도 뭐다 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바람직한 곳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을 버리고 진리, 옳은 것,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찾고 간구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다 변하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에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진리와 함께 살아 가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 이유, 방법 그 모든 것은 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고 원해야 될 것 또 봐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가장 지고의 선, 가장 올바른 더럽지 않은 완벽한 선을 아름다운 것을, 착한 것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진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그 진리의 감동이 되어 나도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행하고 그 선하심을 베풀며 그 선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서 그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내가 친구들, 자녀들 아내, 남편, 직장, 동료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특징 그 하나님의 자취가 나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배우고 행하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